오늘 새벽 부산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식당으로 돌진하고 컨테이너선이 방파제와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랐습니다. 또 2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정전사태도 벌어졌는데요. 휴일에 사건, 사고 소식을 하영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 문현동의 한 식당 앞입니다. 택시 한 대가 도로를 전속역으로 지나갑니다. 이 차량은 그대로 인근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. 사고 현장입니다. 차량 충격으로 유리 벽면이 모두 깨지고 가게 전면이 내려앉으며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. 사고 당시 상점은 문을 닫았고 인도에도 다행히 행위는 없었습니다. 차량 운전자 A 씨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새벽 2시쯤에는 부산항으로 입항하던 2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부산 영도 조도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. 사고 선박은 자성대부두로 옮겨졌으며 승선원 18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. 부산 해경은 사고를 낸 선박이 입항항로가 아닌 추락항로로 진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오늘 오전 3시 반쯤에는 부산 범천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고압선이 끊어졌습니다. 추락한 여성은 숨졌으며 4시간가량 정전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또 어제 오전 8시쯤에는 해운대 수욕장 인근에서 수영을 하던 7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렸다 해경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등 휴일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. KNN 하영광입니다.